칠해줘서 분실이나 훼손되면 재발급 힘들어요 조심하시고요 오늘 공연 끝날 때까지 꼭 하고 계세요 네 이거 받으시고요 분실이나 훼손되면 재발급 힘들어요 아니 또 들어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무서워 나는 일하는 적처럼 교회였어요 미안하답니다 먹겠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맛있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뭔가 좀 먹었을까 오 반성 울산에 지은 사람과 그저의 뻔뻔이는 선택 잠시만 가끔은 아퍼 아퍼 제가 중간에 유대인으로 유행도 결정하였는데 반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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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랑의 사랑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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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라고해서 깍두고 앞에 보자 아니 얘가 여기 맥주 팔아요 응 어? 그래도 난 가라고해서 내가 깍두고 앞에 보자 여기 맥주 팔아요 응 아이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미칠 것 같은데 사랑해 할 수 없는 이 일 뿐 너무나도 없다 너와 함께 나는 이 순간 너무나도 없다 너 알았어 다시 널 찾으실 거야 이제야 너를 위해라 더 유리해 다시 너를 위해야 해 또 너는 내 눈빛 너는 내 눈빛 그 해 아니 너무 어린 그ave 카페로부터 시라 barrels 한글자막 by 한효정